워낙 촬영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하게 돼서 너무 신나고요 현장 분위기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재밌는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급차한 투어도 다 다녀왔잖아요 미주 투어도 다녀왔는데 타이밍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 핑크빛, 보랏빛, 파란빛 조명을 쓰고 있는데 저 조명들이 저희가 미주 투어 하면서 인터뷰했던 그런 세트장들과 되게 비슷한 조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옛날 예전에 비해서 친근하기도 하고 더 좋은 작품들을 같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아요? 네 어때요? 네 아, 이제 몸 풀었는데 아, 이제 내가 모르는 타이밍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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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와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 밝은 노래도 많이 했고 멤버들 분위기 자체가 너무 밝아서 약간 그 밝은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신 것 같아요 호채은 다 코끼리네요 제가 쥐띠라서 쥐 준비해 주신 줄 알았는데 코끼리네요 자연스럽네요 평소 뭐지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약간 보라색인데 사진 찍히는 거 보면 신기해 재밌는 거 같아요 웃구나 카메라 뇌인다 Q.W.E 있는데ructures! Q.W.E 정책 engagements? Q.W.E sembable vs. cette table 우리 엘르 30 Nick does 촬영을 하고 Q.W.E가 신 Higher deine Maps Q.W.E이 Q.Q.E était une très bonne chose Q.J Birkin Q.J Birkin Q.J Birkin Q.J Birkin Q.J Birkin Q.J Birkin 궁합이 잘 맞아서 이게 이제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사진이 너무 길이거든요. 그니까요. 지금 모니터로 보이는데 호시 형이 코트를 날리면서 쓰러지는 듯한 포즈를 연출했는데 진짜 멋있어요.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제 발이랑 허벅지랑 어깨랑 이런 것도 저희 집 모르시겠지만 뭐 아무튼 나쁘지 않네요. 이 영상은 좀 꿈인 듯 안 꿈인 듯한 그런 컨셉에 좀 내추럴한 그런 촬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좀 시크하면서 좀 감각적인 느낌의 약간 포즈를 취했던 것 같아요. 의주 씨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작가님이 공동을 하셨는데 그냥 뭐 그냥 움직임 하죠. 좋은 사진들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고, 여러분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촬영 열심히 해서 좋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인사이드 세븐틴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여러분 코리아 사진 나올 거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세븐티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